네. 시사 전망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센터장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전국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제주 내의 이슈이기도 한데 의대 정원 증원 문제부터 오늘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저희 작가님이 두 분의 성향부터 먼저 파악을 하자고 성향이요? 네. 원고에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셨는데 자, 이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증원은 찬성인데 2천 명은 반대입니다. 증원 찬성 2천 명 반대. 그럼 지난번에 한 문재인 정부 정도? 숫자는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1년에 2천 명씩이면 5년 하면 1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건 지역 의료 입장에서는 증원도 필요하지만 지역 필수 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포인트인데 자꾸 숫자로만 가다 보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빠졌다는 얘기들이 많고. 변호사님도 단도직입적으로? 저도 증원은 찬성이고요. 2천 명은 과도하다. 그래요?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이 제가 듣기로 한 3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3천 명에서 2천 명을 늘려서 5천 명이 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너무 파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공계 우리 젊은 학생들 나라의 미래를 이끌고 갈 자원인데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의대에 몰빵하지 않겠습니까? 몰빵? 그래서 이거는 좀 국가 어떤 인적 자원의 대분 차원에서도 과도한 어떤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나라가 들썩들썩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총선 정국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좀 물러서지 않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거기다가 제주에서는 전체 전공의 중에 76%가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결근했고 난립니다. 지금 의료 현장마다. 결국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정부와 의료계가 이렇게 강대강 끝이 없는 싸움으로 가면 사실 그 피해를 고수단히 볼 수밖에 없어서 최소한 이번 주말 좀 지나면서까지는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자세하게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찬반 입장들이 있잖아요. 증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 같아요. 증원은. 증원은. 숫자 관련해서는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특히나 의협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냐 그것도 아니다. 그리고 인구 천명당 의사수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단순 숫자 노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가 어딨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늘려버리면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이런 반대 논리들을 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라는 부분은 사실은 고령화로 인한 질병의 증가도 또 있습니다. 의료수의 증가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잘 돼 있어서 의료 조건성이 좋다고는 하지만 의료인들도 너무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그러다 보면 의료인 숫자는 증가하고 투여되는 재정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거는 별도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의료진들의 진료 뭐랄까 근로환경 보면 일반 의사님들은 모르겠는데 전공인은 확실하게 주 80시간이 나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증변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결돼야 되고 제가 보는 논점은 사실은 국민들의 의료 접근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울 중심이거든요. 수도권 서울. 제주 같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서 실질적인 증가 문제가 논의돼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숫자만 2천 명 하다 보니까 타협점이 전혀 없게 보이는 겁니다. 말씀하신 김에 그 부분으로 이야기 조금 옮겨가 볼 텐데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때는 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는 여론도 높았었고 그다음에 그 의사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양성하고 배분할 것인가까지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비수도권 지방의 의료체계를 어떻게 가겠다든가 거기에 의사 수를 어떻게 늘리겠다든가 이거는 내용에 빠져 있고 그냥 전체 증언만 하겠다는 얘기만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의대 증언만이 아니라 지역의료 필수 패키지라고 정책을 발구사긴 했는데 논점이 나머지 그거는 논쟁이 안 되고 지금 오로지 의대 2천 명 증언 가지고만 사회적으로 갈등이 생겨버리니까 아니 그런데 그 패키지가 지방으로 의료의력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까지 다 떠도록 했습니까? 최소한은 지역 필수 의료라고 하면 내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 이런 파트인데 이런 파트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공무살장에서는 그게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의사들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직업 수행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자기가 직업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그걸 강제하기는 사실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가 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라서 여러 가지 의사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도 조율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지난 27년간 의뢰 정원이 중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두고 중원을 해야 된다는 필수적인 당위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 의료현장에 나와서 의료인으로서 취업을 하게 되든 건 앞으로 5, 6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5, 6년 사이에 그런 부분도 계속 논의를 해야죠. 의사협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익적인 챙감을 가지고 그건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걸 정부하고 어떻게든 간에 협업해서 국민들이 각 지역에서도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앞으로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전지하에 그러면 의대 정원은 왜냐하면 그건 해마다 대학 입시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어차피 먼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는 여태까지 그 관련된 토론이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그렇습니까? 진짜 거의 없었대요. 정부랑 의사들 간의 토론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원을 좀 늘려서 정부가 바쁜 거 아니고요? 둘 다 다 바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정치 영역으로 조금 넘어와서 지금 하필 이 사태가 하필인지 필연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총선을 앞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양쪽 모두 좀 불러날 기미가 잘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그 전공이 없는 병원들 이거 뭐 아무리 교수들이 와서 한다 아니면 간호사들이 커버한다 하더라도 이거 오래 못 간단 말이죠. 물리적 시간이 한계가 있는 거죠. 당장 수술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겨난다고 하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총선 전에는 총선까지 가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보여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타입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검찰총장 출신이고 마치 탄압해서는 안 되는데 노동조합 탄압하듯이 이 문제를 풀어버리면 이 갈등은 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지난번 화물연대나 건설로조처럼 그렇죠. 탄압해서는 안 되지만 여튼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 같고 이미 경찰들도 일부 병원에 배치가 돼 있거든요. 출국도 금지시켰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마치 이 문제를 공안전국처럼 몰고 가버리면 저는 갈등이 풀릴 게 아니라 심어질 수밖에 없어서 대화의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저는 어쨌든 이 문제가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총선이 아니더라도 이게 장기화되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퇴를 수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로 이게 만약 용산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총선 이슈를 뒤집기 위한 방식으로 만약 설계했다고 하면 이번 이슈가 상당히 천벌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는 몰빵 얘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천벌 얘기까지 천벌은 방송 종합이기 때문에 못하고야 하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1분 1초가 아까운 소중한 시간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꼭 좀 양쪽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사 전망대 오늘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강호진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